이번에 그래서 특별 보컬 그룹상 시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시상은 가수 이동기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논계의 주인공이시죠 오늘도 몸 바쳐서 발표와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션입니다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지금 쉬고 있지만 정말 훌륭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입니다 제2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특별 보컬 그룹상 함중하 함중하 씨군요 네 네 함중하 씨는 건강이 지금 좋지가 않아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 후배 가수 김장수 씨가 대신 수상을 하겠습니다 데뷔 때 생각이 나는데 아주 독특한 비음과 여심을 사로잡는 독특한 외모까지 참 선풍적이었었죠 풍문으로 들어서 내게도 사랑이 함중하 씨만의 음악 세계가 있는데 건강이 안 좋다 라고 하는데 좀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교수께서 제2장 36음 제2장 36니 제2장 37음 제2장 37음 제3장 37음 제2장 37음